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역사상 최장시간 월즈시리즈 경기가 진행중인 밖궁나라의 중계부스입니다. 여기 보시면 상자들 보이시죠? 나무 상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계부스인데 여기 MBC 스포츠 플러스 부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면 굉장히 섭쏘한게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. 한 번 가장 긴 월드시리즈를 준비하는 심지어 첫날부터 심지어 멋져서 인터뷰 짱 깨고 있습니다. 어? 아 조광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조광님 표정 연장했으면 궁금하시겠고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나 뭐 하려고 그러면 굵직한 거 해요. 저 인상이 나면 콜로라도 한 번 월드시리즈 최장면 이런 거 기억이 난 거에요. 맞네. 안 맞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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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ldiers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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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llowship 바 Brave 港 한 번 더! 잡았어요! 그리고 일루어! 일루어! 그 사이 멈추는! 멈추가! 멈추가 나! 이루어! 96개의 투더스 이볼빈 감사합니다 예! 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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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수고하자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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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도 안 힘들고요!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!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할 수 있고 나는 힘들어! 아 힘들다! 아 힘들다! 나는... 저는 캐스터 전동돌이었습니다! 최근에 아저씨 초고심도로 대단하고 있습니다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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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